스피드 스케이팅 연기장 스피드 스케이팅 연기장도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다른 사람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 전체 음악감독이고 저는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주면 거기서 이제 베뉴 VP하고 그 다음에 음악감독하고 다 한 명씩 있거든요 상주가 거기서 이제 의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근데 제가 가서 그 녹음실에서 한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거는 사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사실 아나운서 밴트 장래 밴트 이거 음악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근데 그게 음악감독의 일에 다 들어있어요 아 이게 100가지이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스피커로 나오는 거는 다 재소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홍보대사여가지고 그쪽에서 해달라는 건 어지간하게 다 해주는데 목소리 녹음을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그랬더니 돈스파이크 감독이 음악감독이 녹음실에서 노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 가냐고 그랬더니 그냥 여기서 한다고 저희 음악감독님들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고 저는 그때 이제 가가지고 그것도 보고 다른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지금? 지금요? 헤어밴드는 전화했더라고요 진심으로 헤어밴드 전화했더라고요 아 이렇게 보니까 장난하게 나가네 이게 지금 나은 거 있는 거죠? 네 언제부터 나갔나요? 아하는 네 뭐 문제들 발언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아 없었네요 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이게 사실 라디오 녹화는 뭐 중간에 끊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를 생중계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 생중계는 사실 인터넷 기준으로서는 중간에 쉬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 나갈 때까지 이제 사운드가 중간에 끊는 게 안 돼가지고 그냥 풀로 생중계된다고 생각해요 무섭네요 알겠습니다 아 농구하다 온 줄 알았다고 네? 농구하다 오신 줄 알았다고 말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지금 농구하다 오신 그 느낌이 이건 애교인데 이 정도면 애교인데 아 그런가요? 네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아 신경 다 쓰이거든요 아 네 저는 신경 다 써요 이분들이 자극을 엄청 잘 아 그래요 이분들이 힘내실 거 같은데 그럼 샤키올린 같다고 하신 분인데 찬스 바클리 신경 쓰면 큰일인데 네 신경 쓰시고 있습니다 네 보기보다 예민하실 거 같다고 네 제가 예전에 그 뭐 DC라든지 네 이런 데서 굉장히 활동을 황홀하게 했던 해자 출신이세요? 네? 뭐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도록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보여요 입술 섹시하다고 하십니까 네 형이래잖아요 네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오프닝 저 혼자 한번 네 네 잠깐만 오늘 사가지고 오늘 사가지고요 아 진짜요? 뭔가요? 아이폰 XS 아 XS 사셨어요? 네 어때요? 아 네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바꾸려고 하는데 와인 장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음식이 맛있고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알아봐 주는 가게를 가거든요 이 젊은 청년들한테 저는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게 음식도 중요하지만 손님 기억하는 건 비슷하다 안녕하세요 9월 30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달의 소녀 하이하이 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백종원씨의 장사 철학 내 손님을 기억하는 건 필수다 네 SBS 골목식당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젊은 청년 사업가들에게 내 손님을 꼭 기억하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나를 기억해 주고 인사라도 한 번 더 해주는 식당에 끌리는 건 네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혹시 자영업 장사 이런 쪽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해 두면 참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팥수들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다 기억합니다 예 형도 좀 그래봐 네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베텐에 오시는 분 식당에 가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포스가 넘치는 분입니다 맛있게 잘 먹는 것에 1등 음악하는 감성 미식가 돈스파이크씨가 오시는데요 베텐에서 새로 기획한 침샘 자극 음식 토크 코너 그 독한 미식가라는 코너에 독한 미식가로 돈스파이크씨가 나오니까 돈스파이크의 음식 철학과 잘 가는 맛집 궁금하시면 어 솔직히 돈스형이 골목식당에서 제일 잘했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그게 사실 골목식당의 어떤 분기점이 됐죠 예 자 독한 돈스라고 벌써 하신 분이 있고 음 음 손등받아야 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 아 디스가 막 날아오고 있어서 눈뜨고 채팅창을 못 보고 계세요 여러분 네 보고 있어요 잘 마이크가 아직 안 열렸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아직 안 열렸습니다 네 자 눈 가리고 다 보고 계시는 그 모습 자 아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송 재택은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피자알볼로 난민구.com 대한민국 LPG 이원 태극제약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국민인쇄 성원 에르피아 파리바게뜨 라이나 생명보험 스마트스퀘어 1400 온 더 바디 신한카드와 함께합니다 한 끼를 때울지언정 혼밥을 할지언정 맛의 풍미를 느끼며 그 누구보다 힙하게 먹기 위한 미식가들의 지침성 대국민 입맛저격 라디오 그렇게 먹고도 또 먹을 걸 생각나는 그 독한 미식가들과 함께합니다 그 독한 미식가 자 고독한 아니구요 그 독한 미식가 자신의 주관대로 독하게 잘 찾아 드시는 독한 미식가 분들과 먹는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미식가가 섭외되면 편성되는 비정규 코너구요 오늘이 첫 시간인데 함께할 오늘의 미식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맛있는 거를 먹다가 죽는게 목표라는 분입니다 음악하는 미식가 밥 잘 먹는 뮤지션 돈스파이크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한 돈스파이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골목식당의 큰 큰 분기점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일정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석달전에 섭위를 했는데 이제 모셨다 아, 정말인가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 그럴 리가 없어요. 7월에 섭외를 부탁드렸는데? 아, 제가 8월에 한국이 없었어요. 아, 해외 일정이 있어서. 8월부터 9월 초까지는 그랬는데 그래도 9월 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두니아 끝나기를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 두니아에 영향이 있나요? 네, 그럼요. 저희는 작은 라디오다 보니까 모시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아, 채팅창이요? 네, 채팅창이 사람 혼을 빼놓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약간 지상파 라디오지만 인방의 컨셉도 갖고 있어서 네. 너무 여기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 너무 힘든데, 이거. 채팅창에 형 다 됐고 두니아 썰 좀 풀어봐요. 여러 가지. 어, 두니아 이때면 큰일 납니다. 네. 다른 방송국이고요. 아, 저희 그런 걸 저는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아, 저는 신경 씁니다. 아, 그러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PD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채팅창이 굉장히 반겨주고 계시고. 네. 지금 헤드폰 쓴 각도만으로도 다들 빵빵 터지고 계시고. 아, 이게 왜 그렇죠? 네. 농구하다 오신 분 같다고. 아, 농구야? 네. 진심으로 헤어밴드 전화 타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약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세한 건 여러분 베스타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아무튼 요즘 정말 스케줄이 완전히 전성기를 맡고 계신 것 같다. 네, 스케줄이 좀 많았어요. 네. 많았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추석 기간 동안 정말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해봤거든요. 원래 저는 본 지 그런 사람이거든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랜만에 처음 나온 외출인데 네. 아, 이런 채팅창을 보자 하니 굉장히 제가 지금 굉장히 공황자의 곡 같고. 자, 너무 여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외식하는 날, 우리 집에 해피가 왔다, 방문교사, 정글의 법칙, 그리고 지난주에 끝난 두니아까지 이러면 뭐 출연료가 오히려 자꾸 그 범주를 넘어서는 건 혹시 아닌지. 아, 넘어서기 시작했죠. 아, 정말요? 네, 몇 달 됐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그 많은 수입 중에 몇 퍼센트를 혹시 드시는 데 투자하시나요? 어, 일단은 제가 사실 돈을 이렇게 모으는 스타일이 아니라 버는 대로 다 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겠죠? 먹는 데다가 많이 쓰세요? 거의 대부분 최근 며칠 동안 먹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네. 이틀 정도는 소파에서 안 일어난 적도 있어요. 왜요? 먹느냐고. 아, 정말요? 먹고 자고. 아, 주로 소파에서 드시나요? 아, 제가 작업실을 만들었는데, 작업실에 소파에 갔다 왔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누웠는데 이틀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저 화요일날 거기 저녁때 누웠는데 오후일 아침이었어요. 왠지 정말 진짜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까? 네. 대단하고. 형 친해지고 싶어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자, 아무튼 형 그 소파 뭐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고. 자, 별명이 혹시 잘 먹는 하림인가요라고 하신 분도. 맞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하하하하. 자, 아무튼 방송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많으실텐데 사석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사이, 뭐 남녀 관계없이 누가 있으신지. 아, 방송 같이 하셨던 분들이요? 네. 대부분 회식 자리에서 많이 만나고요. 네. 따로 이렇게 만나 뵙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직접 고기 파티라는 컨셉으로 페스티벌 개최를 하셔서. 아, 알겠죠. 지금 보니까 포스터가,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포스터가. 참 같이 같이 하네요. 네. 엄청납니다. 네. 이게 10월 초네요. 네. 10월 6일 날. 제가 이 페스티벌 한 번 했었어요. 네. 몇 달 전에. 했었는데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네. 그대로 끝낼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보완하고. 네. 문제점을 지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직접 스테이크 구워주시는 건가요? 네. 스테이크도 굽고. 네. 뭐 디제이도 하고. 디제잉도 하시고. 피아노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합니다. 아. 거의 뭐. 난타 보면은. 가끔 이렇게 음악과 함께 이렇게 먹는 것까지 해주는 코스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있었죠. 네. 이게 나중에는 마치 태양의 서커스나 그런 퍼포먼스들이 막 있을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이 페스티벌이 자라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꿈은 꾸고 있습니다. 디너쇼. 알겠습니다. 디너쇼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고기를 들고 뜯고 먹으면서 음악을 듣는 거죠. 네. 그냥 그 페스티발 가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술 대신 고기가 들려있다. 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의도 불꽃축제랑 겹친다고 못 가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 지금 굉장히. 엄청난 타격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10월 6일 토요일이 그렇지 않아도 거의. 지금 그거를 추석날 들었어요. 아. 너무 늦게 들으셨는데요. 아. 이상하다. 왜 이렇게 티켓이. 티켓 판매가 왜 지나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30초간에 티켓이 매진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도.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불꽃축제. 10월 6일날. 네. 더군다나. 여의도 불꽃축제가 잘 안 보이는 성수동이시네요. 하지만. 야외입니다. 아. 야외인가요? 네. 로프탑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보면. 잘 보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것 정도는. 아. 채팅창에 이 형 진짜 절박한 것 같아가지고. 불꽃축제 대 불고기쇼. 어. 밸런스가 약간. 네. 불꽃축제는 거의 국경일 것으로 요즘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아픈 자리를 쓰지 않으셔도. 형 불쇼라도 해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불쇼 할 건데요. 하실 거예요? 불꽃축제만 하겠습니까. 네. 네. 오신 분들 정말 제가 한 분 한 분. 고마운 마음으로. 그런가요? 서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혹시. 잘 안되면 배달되냐고 물어보면 있는데요. 배달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후식으로 냉면 주냐고. 아. 여러가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날 불꽃놀이 거기에서 뭐 진행을 해가지고. 아. 네. 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냥 나갈 수도 없네요. 하. 네. 정말 잘되실 것 같아요.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자박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평창 동기올림픽 때 경기장의 전체 음악을 담당한 음악감독이셨잖아요. 네. 그때 개의식 폐의식 빼고. 네. 경기장의 음악감독이었죠. 네.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 있을텐데 경기장에 가면 항상 관중들이 경기 사이사이나 이럴 때 음악을 또 계속 들으면서 경기장의 분위기 자체를 계속 하이 텐션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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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대사로. 네. 그래서 뭐 게임 중간에 나오는 음악 특히 하키나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근조근하게 음악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런 음악들을 미리 사전에 산별해가지고. 이 채팅창이 무지하게 신경 쓰이네요. 말이 안 나오네요. 아 채팅창이 먹방 bj 아니었구나 라고 하신 분도 있고.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꾸 현혹되네요. 이게 계속 말하다가 눈이 절로 가면은 말이 딴 데로 나가요. 이분들 너무 통쾌하거든요 그러면. 아 그런가요? 계속 그런 강도를 높이니까. 예. 아 010 438에 737 몇 번이었죠. 채팅창에 그냥 멜땡차트 100 자동 재생하는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아 여러분 너무 센 거는 던지지 마세요.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멘탈 나가볼게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저희 청취자분들. 아 근데 진짜 그 제가 처음에 홍보대사라서. 뭔가 이렇게 멘트 녹음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주최측에서 돈스파이크 감독님의 녹음실로 와달라고 그래서. 아니 그 뮤지션들만 제가 왜 관여했더니. 음. 그런 것까지 다 전체 모든 경기장 사운드를 다 충괄해주신다고요. 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줄 서가실 때부터. 그렇죠. 스피커로 나오는 거는 다 제 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근처에 갈 때부터 지루하지 않게 계속. 네네네. 음악으로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이러는. 끝나고. 또 이제 경기 끝나고. 퇴장하실 때까지. 나왔던 음악들은 다 이제 미리 라이브러리로 구축을 해서. 사전에 이제 IOC나 이런 곳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엄청난 작업이에요. 엄청난 작업이에요. 오천 몇백국 정도 됐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훈장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훈장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죠. 안 받아도 됩니다. 대통령 시계도. 네. 아. 계속 신경 쓰이네. 아. 아. 여러분. 너무 지금. 대화 내용과 관련 없는 드립들이. 지금 단지 돈스파이크 감독님을 흔들기 위한 드립들. 네. 참.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네. 아. 돈스파이크 형 여기 우리끼리 노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 라고 하시면. 신경이 안 쓰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아무튼. 평창과 강릉에서 이 올림픽 뿐만 아니라 패럴림픽까지 쭉 담당을 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몸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촬영이 몇 개 겹쳐있고. 해외 촬영을 다닐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몸이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었고. 또 경기장 가시면 알겠지만. 그. 조영 씨 같은데 이제 음식을 못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장하고 경기장마다 다닐 때마다. 음식을 구할 곳이 없었어요. 아. 아. 네. 그래서 계속 굶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안 드시는 분이.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물밖에 없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아. 하여튼. 채딩 촬영이 오늘 좀 강도가 너무 센 것 같고요. 아. 이게 너무 센 건가요? 네. 아. 초반에 너무 이쪽에 시선을 드셔가지고. 어. 이분들이 지금 신났어요. 네. 자. 열정푸드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열정페이가 아니라. 네. 입맛이 편한 상담소. 상담소. 아. 그런가요? 고민 사연을 하나씩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최병근 님이 보내셨는데요. 같이 먹으면 풍미가 더해져서 더 맛있어지는 음식이 있고. 같이 먹으면 서로 악영향을 끼치는 조합도 있는데. 의외로 최고의 궁합. 의외로 별로인 조합인 음식.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네. 의외로 별로인 조합인 음식은.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입맛도 다 틀리고. 그렇죠. 상황도 틀리기 때문에. 모르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의외로 별로인 음식. 의외로는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별로인 조합의 음식. 뭔가 이제 딱.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거 먹을 때 요걸 똑같이 먹는. 세트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김치찌개랑 김치를 같이 먹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김치 후패로. 네. 백반집에 나왔는데.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반찬에 김치 두 개. 열무김치하고. 묵은지하고. 더블김치.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김치 잔치. 최고의 궁합은 뭐. 의외일 수가 없고. 그냥 버터와 고기죠. 버터와 고기. 아. 최고. 스며들어서 그냥. 그렇죠. 저도 진짜 한 끼 그냥. 제일 빨리 때우고 싶을 때. 그냥 고기를 버터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을 때도 있거든요. 아. 정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 최고. 또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이어트는 양하고 좀. 사실 상관한 관계가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그 종류보다는. 다른 여친이 없고. 후여친에게 요리를 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음. 아니. 용어 설명 혹시. 후여친이. 후여친. 앞으로 생긴 여친.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해를 빨리 해주셔가지고. 다른 게스트들이 오면 저희 용어를 당황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전여친이 이해가 되는데. 후여친 하면 무슨 얘기죠? 이렇게. 어. 그거보다는. 그렇게 늙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당연히요. 아. 형도 우리까냐고 물어보셔는데. 네. 너네 겁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후여친. 나중에 여친이 생긴다면. 뭘 해주는 게 좋으냐. 어. 웬만하면 요리를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아. 왜요? 요리를 할 때는 괜찮거든요. 네. 요리를 할 때는 괜찮고. 근데 이제 요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떨리거나. 아니면 또. 그렇지. 요리 해주려면은. 뭔가 어디 펜션 같은 데 간다던가. 해가지고. 적절치 않은. 자기 손에 안 익은 조리기구 가지고. 네. 이렇게 해보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로맨틱하게. 맛있는 집에 가서. 아. 우리 레스토랑 가는 게 낫다. 네. 근데 이제. 저런 머리 있죠. 정말 배고플 때. 아. 편리점에서. 컵런 하나 이렇게 물 딱 받아 싹 내밀면은.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그. 사실 후여친에게 요리를 해주고 싶다라는 말에 살짝 숨어있는 건. 네. 레스토랑이나. 이렇게. 이런 데 가는 것과 좀 다르게. 어딘가 지금 내가 요리를 할 테니까. 나랑 어디 좀 이렇게. 갈래? 이런. 그. 꼬시는. 거잖아요. 네. 네. 먹고. 그 이후를 생각하면서. 어딘가 뭐 여행을 간다든가. 먹고 이후에는 설거지 해야 돼요. 그런가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자. 아무튼 그. 그 어딘가 이제 여행을 가자. 여행을 하면 내가 만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 한번 낫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그냥 고기 구워주시면 돼요. 그냥 고기가 낫나요? 그냥. 맛있는. 목살 같은 거. 네. 숯불에다 딱 구워서 주시면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뭘 이렇게 너무 열심히 만들려고 하죠. 고기가 낫다. 많이 해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네. 이제. 처음 해보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굉장히. 자주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띄엄띄엄 하면은. 잘 안돼요 원래. 알겠습니다.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요리로. 그 방법. 꾀하시는 분인 것 같고. 목살. 메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투지인님. 뷔페 가면 항상 본전을 못 뽑는 느낌인데요. 돈스파이크님만의 뷔페 공략 순서가 있나요. 물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그 뷔페에. 청량음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돈 내고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쭉쭉 뽑아 먹어도 되는지. 대부분의 경우. 돈 내고 먹어도 되는 곳이 있고. 해외에 가면은. 아닌 곳들도 덜어 있어요. 음. 음료는 따로 시켜야 되는. 그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최악이죠. 사실. 네. 그거 뽑아 먹는 게 한 다섯 잔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청량음료가 있다 하면은 청량음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콜라를 드시면서 드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콜라를 먹고 한 번씩 흔들고 다시 오시면 됩니다. 네. 음료로 본전을 뽑으라고요? 네? 음료로 본전을 뽑으라고요? 아니요.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 그 사이사이에 청량음료로 계속 채워주는 거죠. 아. 콜라로 이제 소화를 좀 더 시키면서. 아래로 잘 흐를 수 있게. 흐를 수 있게. 네. 흐를 수 있게. 음식물이 저항 없이 잘 흘러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자. 위세척을 얘기하신 거냐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네. 형 너무 많이 마시면 배불러요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 그 배가 부르다는 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 그런가요? 사람 위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요. 제가 직접 해봐서 아는데. 네. 한 10리터 이상 늘어납니다. 아. 10리터요? 네. 10리터 이상 충분히 일어나요. 아. 뷔페 연금술사라고 하신 분이 있고. 명언이라고. 천천히 드시면 돼요. 아. 오히려 많이 먹으려고 빨리 먹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아.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절대 안되고요. 네. 전 끼도 든든히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 좀 많이 먹고 가야 돼요. 왜죠? 어. 굶다 가면은 뷔페가 못 먹어요. 위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아. 오히려 좀 늘려놔야. 그럼요. 전날. 그날. 많이 먹고 가는. 아. 뭐. 빅텐트처럼 이제 그. 폴대를 좀 세워놓고 먹어야 된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랑은 좀 틀리죠. 풍선을 좀 여러 번 불어놔야지. 아. 이게 잘 불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 새 거를 한 번에 확 불려고는 터져버려요. 자. 물도 좀 많이 부어놓고. 콜라 많이 부어놓고. 알겠습니다. 위가 굉장히 느슨해집니다. 야. 비유보소. 돈효대사의 콜라물이라고. 식사량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네. 위에 빈틈 메우기와 이제 소화. 흘러내리기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폴라를 먹게 되면요. 폴라가 굉장히 좀 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게 녹여주고요. 아. 소화액의 그런 양도 좀 있는 것 같고. 명언이라고 지금. 철학이 있는 과식 인정한다고. 음. 저는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 과식도 생각하기 나름인가요? 네. 과식이라는 게. 과식의 기준은 뭡니까. 돈효대사님. 내가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는 것이죠. 아. 선문답의 느낌이 이렇게 날 줄은 몰랐다. 아. 그렇군요. 저는 과식을 하지는 않고요. 네. 가끔씩 폭식을 해요. 가끔씩. 가끔씩. 차이가 어떻게 되죠. 과식은 좀 틀리고. 과식은 끼니 때마다 많이 먹는 게 과식인 것 같고. 저 사람 과식한다 그러면은. 라면도 한 8개 먹고. 뭐 짜장면 다 5개 먹고. 네. 라면도 피자 한 두 판 때리고. 이러는 걸로 이제 아시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제가 그렇게 먹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 전에 워낙 힘들었고. 네. 위가 쪼그라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일주일만 좀. 먹고 자고 해보자고. 아주 추석 기간때 제가 굉장히 심하게 먹고 자고. 자. 돈스파이크의 신곡이. 소시크냐고.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소식. 아. 전 소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이분법적인 게 아닙니까? 과식 아니면 소식. 그러지 않습니다. 간헐적 폭식 혹은 간헐적 소식. 오늘 방송 사실상 법회 같다고 하신 분. 맞습니다. 자. 아임 아메리카노님이. 아. 벌써. 죄송한데 1부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벌써요? 네. 2부에 또 한 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가 됐고 2부에 뵙죠. 오. 저거. 굉장히 신경 쓰이네.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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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ested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never程 안 했네요. 어떤 건지는 알죠? 마창 NEIL. 두니언 PD가 그. 네ésus PD가. 예. 이 nineteenoo PD가. 그전에 절대 욕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 출연자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예. 그렇죠. 조금씩지고씩 침식해가면서, 나중에 음. 그게 더 나쁜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핳! 하핳! 대친문을 좀 더 해볼게요. 넵!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미식가의 그 맛집은 끝나면...? 이 쯤이 끝나면... 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 누구보다 힙하게 먹기 위해 화제의 미식가를 모시고 맛있는 음악 음식 토크를 나누는 그 독한 미식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식가는 돈스파이크씨입니다. 청취자들의 먹거리 고민을 상담해주는 입맛이 편한 상담소. 가볍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특히 내용도 만족스럽지만 돈스파이크씨가 채팅창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덧글 다 보고요. 댓글도 다 신고도 다 하고 건전한 온라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보면 볼수록 미국 할머니 같다고 하죠. 내 상 입으시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다시 볼수록. 나중에 땡큐구나 이런 데 가시면 싹 다 있으니까. 그대로 있나요? 다 긁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맞네요. 미리 예고를 해드렸더니 아임 아메리카노님이 고기만두 대 김치만두 김치만두 아 이거 논쟁이 엄청 치열한 부분인데 평생 하나만 단무지랑 간장만 제공하는데 김치만두를 먹을지 고기만두를 먹을지 군만두 물만두 이런 거 안 됩니다. 찐만두입니다. 그냥 되게 간단하고요. 저는 김치만두를 먹지 않습니다. 어? 왜죠? 김치만두는 만두를 망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아 아아 정말 탄복해 맞지 않습니까? 저도 고기만두 평생 먹는다면 네. 예. 저는 김치만두를 실수로라도 먹은 적이 없어요. 아 그 정도로? 네. 전 입에 실수로 들어가는 건 뱉는 편이지 아 뱉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는 다르다라고 하신 분이 아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입맛이 확실해요. 안 먹는 음식 몇 가지 있는데 김치만두 정말 싫어해요. 아 정말요? 어 근데 싫어하실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유가 뭔가요? 고기만두가 더 맛있으니까 아 근데 그 김치만두도 이제 뭐 고기만두를 한 10개 먹을 때 김치만두 2개 정도 먹으면 마치 반찬 먹은 것처럼 아니 그럼 김치를 먹죠. 아 그런가요? 근데 약간 익은 김치가 만두 아 그럽니다. 뭘로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두소 안에 김치가 들어가면은 네. 만두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육즙이나 그 촉촉함이 김치로 인해서 약간 뻣뻣해져야 된다고 그러나? 아무튼 제 마음에 안 드는 그 그리고 그 김치만두 안에 보면 꼭 숙주나 콩나무가 들어가잖아요. 너무 싫어요. 저는. 아 죄송합니다. 김치만두 좋아하시는 분들 아 저 존경하고요. 네. 다 본인의 식성이니까 아 극돈주의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만두계의 청교도라고 까지 하신 분도 있고 아 좀 극단적이시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김치나 고기 둘 중에 고기 쪽으로 완전히 쏠려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어 김치만두를 싫어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니까 제가 오히려 김치만두를 좀 변호하게 되네요. 근데 제가 갑자기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 갑자기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싫었다는 거지 아 지금까지만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연하시네. 제가 추석 직전부터 그 아주 매운 비빔면 있잖아요. 불닭 네. 불닭 그거를 하루에 몇 개씩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운 거를 입에도 안 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캡사이신에 갑자기 좀 빠져있으시게 됐군요. 갑자기 맛있어가지고 네. 뭐 한 네 가지 종류의 맛있더라고요. 두 개씩 계속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6kg 가졌어요. 아 그게 영향이 크네요. 네. 큽니다. 그 엉덩이에 불 나지 않았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소화력이 네. 자 아무튼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해주셨어요. 권형수님 맛있는 걸 많이 드시니까 식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먹는 데 얼마까지 써보셨나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는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맛있는 밥을 해결해야 한다면 돈쓰 형님은 뭘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쵸. 맛있는 게 비싸기도 하고 멀어서 가는데 힘들기도 하고 그쵸. 해외까지 가시잖아요 또. 그런 점도 많이 있죠. 근데 꼭 그렇게 비싼 음식을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물론 비싼 것도 많이 먹긴 해요. 근데 뭐 마치 비싼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혹시 역대 생애 최고로 비싼 밥은 어느 정도 가격이었습니까? 거의 천불 넘었으니까 1인당요? 바닷가 바닷가 제가 1인당 1마리씩 아니 그 비싼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드신 거죠? 아니 잘못 시켜서 많이 나왔어요. 아 잘못 시키셔서 근데 고기가 너무 크더라고요. 전 질적으로 비싼 건 줄 알았더니 양쪽으로 비싼 집에서 비싸게 시킨 거죠. 과주문이라고 하신 분이 네 과주문이였어요. 확실히 그랬었고 저는 사실 편의점에서 되게 맛있게 해결합니다.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컵라면 면종류? 면종류류만 냉동식품이요. 좋아합니다. 그래도 저희랑 입맛이 많이 비슷하시네요. 저는 20대 때는 거의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저도 하루에 두 끼 정도는 아 두 끼 나요? 네. 두 끼 이상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친근한 입맛을 갖고 계신데 네. 저도 편의점 음식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뭐 거기 뭐 방구제가 있다니 가공식품이 별로 안세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워낙 입맛에 딱 맞게 나와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제 어렸을 때 저 20대 때는 지금도 그런 편의점이 가끔 있는데 뭐 이렇게 햄버거나 뭐 이런 걸 조리해서 팔았어요. 편의점 안에서 그렇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맛있었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엄청 귀하게 잘하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정말 먹는 거 신경 써서 해주셨다고 아 그거는 10대까지는 그랬고요. 아 20대부터는 20대 20대에 집이 쫄딱 많아가지고 아픈 기억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남의 녹음식에서 산 적이 있는데 몇 년 됐어요. 그때 이제 좀 편의점 음식에 집중적으로 섭취했죠. 사실은 근데 너무 맛있어요. 아 라고 하신 분들 많고 10대 때는 어떤 식으로 음식을 그냥 밥을 해주신 건가요? 네. 밥도 해주셨고 어렸을 때 어머님이 어머니 아버님이 좀 젊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서 그때 이제 외식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뭐 캠핑 가서 밥에 피해 먹는 것도 주말마다 가서 한 적도 있고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 부모님 약간 취향이 먹고 노는 걸 좋아하시고 인생의 풍류를 즐기시고 역시 조기 의욕이 중요하다고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고 형 미안해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도금수저 어렸을 땐 금수저가 맞고요. 그 다음에는 극빈이었습니다. 잠시 알겠습니다. 임정현님이 보내셨는데 고기를 좋아하는 돈스파이크 형님 저도 육류파인데요. 고기는 다 옳지만 그래도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는 방법일까요? 고기는 죄송합니다. 고기는 배고플 때 먹는 게 답이죠. 그렇죠? 배고플 때 먹는 것보다 맛있을 수는 없어요. 일단 좀 굶으시고요. 고기를 먹방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서 식욕을 자극당하면서 최대한 굶으시고 그리고 고기를 드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현자와 같은 의문현답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기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배부를 때 고기를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갖다주고 정말 맛이 없습니다. 고기를 위해서 맛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심리적인 게 80% 정도 됩니다. 육문육답이라고 육문답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진짜 최고로 치는 고기는 뭔가요? 닭, 양, 돼지, 소 저는 소를 좋아하고요. 역시 그다음은? 그다음은 소를 좋아합니다. 그다음은 한참 있다가 돼지가 나오고 그런가요? 닭 등등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처지네요. 네. 뭐 이렇게 흔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시켓은 아니어서 양고기 좋아하긴 하는데 아까 그 고기만두 김치만두처럼 너 양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그럼 무조건 소고기. 아 그렇구나. 자 그 맛있는 녀석들 화제의 짤을 보면 순삭고기쌈 고기는 빨리 싸먹어야 맛있다 라는 명언인데 먹으면서 바로 쌈 싸먹는 그 정말 이 국방 역대 레전드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많이 돌아다닌 더라고요. 엄청 돌아다닌죠. 타이밍이 또 완벽했었고 네. 한 3번 정도 했었어요. 이 때 이거 원래 진짜 드셨던 건가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먹은 건 있는데 옆에서 드시길래 그냥 이렇게 갖다 대봤죠. 잘 받아 드시더라고요. 그게 딱 맛에 떨어진 거죠. 이렇게 절묘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기도 하하하하 하여튼 그 토스 받았던 모습 많은 분들이 아주 즐거워하셨던 것 같고 최용화 님이 아까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양이 적어서 많이 못 드시는데 같이 고기 같은 거 먹으러 가면 가끔 억울할 때가 있다. 대식과 돈스 형님이 많이 먹는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냐 물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양이 적어서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축복받으신 거예요. 왜요? 왜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아 근데 많이 먹고 싶은데 억울하잖아요. 왜 억울해요? 같은 걸 먹으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구워서 먹으면서 그 쾌감을 계속 느끼는데 나는 한 서너 번 먹으면 배가 뭔가 차오르고 나는 양이 적으니까 비싼 걸 시킬래 그러고선 더 맛있는 걸 조금 드시면 안 되나? 아 미식적으로 그것도 안 되는구나. 되게 미흥털 박히겠네요. 이 형 진짜 현자 같다고 하시면 있고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씹고 뱉으라고 하라고 차라리 로마 시절처럼 왕따의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난 양이 적으니까 비싼 걸 시킬게 아 절대 아닙니다. 아 방금권 철회하시는 거예요? 아 철회하겠습니다. 아 제가 7월을 했어요 지금. 오랜만에 방송에 나와서 연비가 좋은 사람들 많이 먹는 방법은 있는데 굳이 많이 안 드셔도 돼요. 그리고 1인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양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배부를 수 있다면 나도 배부르고 저분도 배부르고 그 느낌에 대한 거를 값어치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남들의 포만감을 내 포만감으로 생각하는 거죠. 뭔가 남들한테 뭔가 좀 해준 것 같고 생생하는 것 같고 지금 불굴 방송 듣는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종교 창시 해야 되는 수준 아니냐고 이 정도면 어디의 스님입니까?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오늘 평화 TV 듣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음으로 노력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코너가 또 있습니다. 그 독한 미식가들의 힙한 맛집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미식가의 맛집! 맛집 탐방은 워낙 또 즐겨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 알려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주로 근데 뭐 어떤 분들과 이렇게 드시러다시겠어요? 제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매일 다니는 한 4인방 정도가 있어요. 같이 응학하는 친구 동생들 있고요. 식구들 사실 어머님이랑 그렇게 자주 다니진 못해요.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때문에 자주 다니긴 하는데 같이 다니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중에 저희가 알만한 그런 분들 안 계시고 유명하신 분 안 계셨을 거고요. 아마 그 예전에 장라멘트 녹음하실 때 그 트랙 보셨던 분 있죠? 여자분 기억 안 나시죠? 스피드스케이팅 연기장에서요? 아니 아니 아니요. 녹음실에서 아 거기서 그때 같이 도와주셨던 분 녹음실에서요? 네네. 그분들 입니다. 아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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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자 회장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돈스파이크의 추천 맛집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맛집입니다. 네. 어딘가요? 어 청삼동에 있는 맨야 땡코라는 곳입니다. 어 맨야 땡코 왠지 그 일식 느낌이 좀 나네요. 네 약간 일식 기반이고요. 네. 퓨전 요리 를 하는 곳인데 사실 여기랑 이제 슈밍화 땡코라는 곳이랑 또 가로수길에 있는 어떤 한 곳이랑 해가지고 같은 셰프님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슈밍화 땡코 네. 어떤 게 그 가려진 글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아 그런가요? 땡 부분이 가려진 거죠? 네. 네. 다섯 글자째 청담동에 있는 곳입니다. 네. 맨야 땡코라는 곳이고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로제 돈가스하고 로제 돈가스요? 네. 로제 돈가스는 뭐 이렇게 빨간 소스를 쓰나요? 돈가스인데 이제 로제 스파게티를 시키면 나오시는 그 소스 안에 예. 돈가스가 묻혀있죠. 스파게티 소스 파스타 소스를 돈가스에 부어준다는 얘기죠? 이야. 그것과 이제 성게알 모밀 이 집의 모밀이 굉장히 맛있는데 예. 성게알하고 구운 가지하고 예. 산마하고 해가지고 계란 도련자에다가 슥 해가지고 하아 예. 아직 문 열었을까요? 닫았습니다. 닫았네요. 예. 로제 얘기 나오니까 채팅창에 지금 자꾸 블랙핑크 음악과 함께 나오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네? 블랙핑크 음악과 함께 나오냐고 하신 분인데 블랙핑크 음악이요. 죄송하고요. 로제 돈가스와 성게알 모밀 네. 이게 1인 세트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밀 하나씩 드시고 원래 이 집이 우동도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아 우동도요. 그래서 우동이나 모밀 하나씩 드시고 바운데든 반찬으로 로제 돈가스를 딱 시켜 드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곳인가요? 아니요. 스튜디오보다 작고요. 아 정말요? 스튜디오보다 작고 테이블이 다섯 개? 다섯 개요? 예약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예약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점심에 아파트 상가에 있는 집이에요. 굉장히 그냥 브레이크 타임이 사실 있어서 예 그때만 피해가시면 될 수 있습니다. 아 베디 100% 내일 혼자 갈 거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소개되면 진짜 맛집 소개이신 분이 이 집은 가시면 굉장히 후회 없어요. 정말요? 혼자 가서 두 개를 시켜도 딱히 눈치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저는 혼자 가서 네 개까지 시켜봤는데 눈치 보이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개면은 우동과 모밀과 돈가스와 하나 모은가요 또? 모밀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아 그래요? 국물 있는 거 국물 없는 거 그렇습니다. 아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제가 이런 얘기라면 게스트들은 다들 어? 혼자 가시려고 해? 이렇게 되묻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상처럼 대답해 주셔서 네. 혼자 갈 수도 있죠. 혼자 가서 뷔페 먹는 느낌 사실 뷔페가 더 혼자 먹기엔 편한 장소예요. 그렇죠. 네. 뷔페보다 편한 장소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먹은 거 옆에서 이렇게 싹 갖다 놔요. 그러면은 누가 지금 가지러 간 줄 알아요. 네. 네. 제가 얘기한 그거였는데 다들 저를 놀리더라고요. 왜요? 뷔페 가서 혼자 먹으면 불쌍해 보인다고. 아 그래요? 네. 어 뷔페 안 가신 분. 뷔페 가셔보는 분. 아니 그렇죠. 뷔페 혼자 가서 먹은 접시를 앞에 놔두면 그냥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실 뷔페를 가는 데 가장 많이 갈 때가 사실 어떻게 해외 갔을 때나 조식 뷔페 같은 데 갈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혼자 먹을 일도 많고 네. 그리고 다른 데 봐도 사실 혼자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 내가 같이 왔는지 누구랑 같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 저쪽도 한 명 있다가 두 명 있다 그래요. 그렇죠. 똑같이 보일 거예요. 아 약간 울컥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제 마음을 공감해 주면 처음 만났어요. 아 그래요? 음 그럼 안 되는데 성재현 감아 받은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아무튼 어쨌든 느낌 너무 좋습니다. 혼자 가도 된다. 네. 일단 매니아 땡코 그런데 청담동은 비자 발급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좀 그 동네에 그 뭔가 부유한 느낌 부유한 느낌 때문에 아 이 집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 부담스러운 분들 괜찮습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아 괜히 그 청담동 아파트 상가라고 하시니까 더 좀 부담스러운 아니요. 왠지로 가격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로커들만 올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추천 맛집은요? 다음 추천 맛집은 양평에 위치한 다오땡 간장게장 양평이요? 네. 양평동이 아니라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있는 그 양평 두물머리 쪽 일단 차가 있어야 되겠네요? 어 거기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역이었더라? 양수역이었나? 양수역이요? 양수역일 거예요 아마. 아 기차역인가요? 예. 양수역에서 내리셔서 도보로 갈 수 있습니다. 도보로 도보로는 10분 안 걸릴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이게 어떤 음식을 사실 이 집은 제가 촬영 땜에 갔다가 그 집에서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한 4, 5인분 먹고 한 8, 9인분 정도 포장을 해서 갔어요. 아 예. 근데 이 집이 원래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방송에 나가고 그 집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지나가다 그 집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갔더니 그분이 거기서 그대로 장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원래는 어디 있었는데요? 원래 저 산골짜기 있었는데 아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방송상으로 올라갈 텐데 그 방송을 찍고 갔다고 하니까 그 집 주인 분께서 이제 자기는 장사하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서울 시내에도 그렇고 간장게장은 맛집이 많잖아요. 네. 여기를 특별히 좀 지목하신 이유는? 이 집은 짜지가 않고요. 안 짜다. 그리고 국물이 없고 비주얼이 일단 독특합니다. 어떤데요? 비주얼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약간 간장에 우리가 쉽게 간장게장 하면 간장에 게가 이렇게 약간 떠 있잖아요. 담궈져 있죠. 담궈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집은 간장으로 이루어진 어떤 소스에 버무려져 있어요. 아 걸쭉한가요? 걸쭉합니다. 간장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간장이 터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짜지가 않아요. 어 그래요? 네. 저도 진짜 간장게장을 어디서 주문하거나 가서 먹었을 때 제일 느낌 좋은 게 간장만 그냥 이렇게 살짝 떠먹어도 맛있을 때 부담 없고 근데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불호가 있긴 해요. 제가 먹어본 간장게장 중에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여기 그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철학이 확실하신가 보네요. 아니 근데 간장게장을 살짝 비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비림하고는 이 집은 거리가 멀어요. 아 그런 편인가요? 그리고 비리시면 꽃게장을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 꽃게장도 있습니까? 꽃게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시켜 먹어야 될 게 그냥 간장게장 간장게장 정식 정식 네. 보통 간장게장 자라는 집 가면 꽃게장을 이렇게 밑반찬으로 줄 때도 있지 않나요? 아 그 정도로 줄 수 없는 크기입니다. 아 그런 퀄리티인가요? 가셔보시면 아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먼저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먼저요? 네. 알겠습니다. 반신욕 간장게장이 아니라고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아니죠. 반신욕 아닙니다. 조격 정도? 조격도 아니고 닥터피쉬 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아 걔가 닥터피쉬를 위해서 이렇게 달갔다가 아 뭐야 여기서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저희 작가가 그림을 네 약간 저렇게 생겼어요. 와 영롱하네요. 그리고 저 집 정말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인 저는 정성인 음식이 좋거든요. 정성인이 대단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금 좋다고 밥 가져와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 집 가면 제가 좀 먹습니다. 아 아까 말씀하셨던 폭식 폭식 폭식을 하죠. 자주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데 가서는 많이 먹고 오죠.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도 간장게장 먹으면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 게장만 많이 먹으면 엄청 짜요. 몇 마리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밥이랑 먹으면 배가 좀 너무 굴러요.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좋겠습니까? 밥이랑 밸런스 맞춰야죠. 밥 밥 양도 늘려서 네 그렇죠. 마리 그러면 한 마리 정식당 한 공기는 먹어야 된다? 1.3 공기 정도가 1.3 공기 정도 간장을 간장 얼마나 드시냐에 따라 좀 크기인데 정확한 수치로 나올 줄은 몰라요. 1.3 1.3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입과 감성으로 갑자기 대답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4 공기에 밥 5 아 간장게장 4인분에 밥 5 공기 알겠습니다. 약간 모자라죠. 1.25 공기 1.25 정도 됩니다. 정말 황금비율 수점까지 얘기해 주니까 신뢰도와 메모에 대한 욕구가 확 살아나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해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4인분에 5 공기 여러분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딩장에 저분은 4인분이 기준점인가요? 그러신 분이 있는데 남들 1인분 얘기하듯이 4인분을 얘기하셔가지고 어디 이렇게 가면 한상이라는 개념이 4인분 정도 되거든요. 한상 저런 거 있죠? 계곡으로 닭볶음탕 먹으러 가잖아요. 백숙 같은 거 전화를 미리 해놓잖아요. 몇 명 오세요? 그냥 한상 한상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찬이 한 3, 4인분 기준으로 불이 갈 거예요. 그러면 닭도 좀 작아지는 것 같아. 쉽습니다. 저 너무 지금 공감이 깊이 돼요. 저는 예약을 할 때도 보통 5명이 간다거나 이럴 때 4인 테이블에다가 한 자리 더 붙여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6, 7명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도 넉넉하고 양도 넉넉하게 깔아져요. 저는 어차피 그만큼 먹을 거니까 너무 공감되네요. 공감이 되죠. 최근에 요새 곱창이 좀 문제잖아요. 문제라고요? 곱창 사태가 일어났어요. 곱창이 이제 소곱창을 1인분씩밖에 안 팔아요. 한 테이블에. 나중에 제가 3명이 갔는데 그러면 각 1테이블씩 잡고 각 1테이블씩 잡고 곱창 하나하나하나 이러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 안된대요. 그렇게 하시면 안된대요. 그래서 막창을 그러면 3개 시키고 막창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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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고 곱창 하나하나 씹으면 되죠. 그랬더니 네. 그런 시작을 하고 사과는 그렇게 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상 한 테이블 이런 의미가 굉장히 다르게 될 수 있죠. 저건 기적의 수학자하고 수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네요. 그렇죠. 사요 그러면 어쩔 수 없었을 텐데 한 테이블에 1인분을 반대니까 테이블을 더 잡아야죠. 자 아 근데 저희 곱창계의 안시성 극악이 어디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 곱창각계 전투 잘 배웠다고 피타 돈라스의 정리라고 정말 이 수의 개념이 완전히 해체되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곱창 사태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 추천 맛집 혹시 어떤 건지요? 네. 마지막 집은 이제 용인 수지에 위치하고 있는 미 땡 양고기 어? 양고기는 소소소 돼지 다음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런데 이 집에 허거가 있어요. 아 중국식 허거 이 집이 사실 양고기라고 유명한 집이긴 한데 양 뒷다리통 방역표로 유명한 집인데 중국식 중국요리를 하는 집입니다. 중국요리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가면은 양고기 허거가 있는데 제가 허거를 원래 안 먹거든요. 원래 안 드세요. 왜요? 뭔가 그 향이 있어요. 그렇죠. 마라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이게 뭔가 우리나라랑 제가 향에 좀 민감하고 민트 초콜릿도 먹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허거를 뭔가 그런데 이 집은 너무 맛있어요. 갔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집에 가면 정말 폭식겁 과식이라고 봅니다. 아 정말요? 뭔가 다른가요? 드셔보지 말아요. 그래요? 맛으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굉장히 아주 중국식도 아니에요. 굉장히 좀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건데 그 맛을 굉장히 중국요리로 풀어내는 저는 진짜 허거를 좋아해가지고 허거 맛있는 집을 명동 하나 연남동 하나 이런 식으로 알아놓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집은 진짜 강축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딱 이 허거 양고기만 시켜서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 양이 이 집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랑 혼자 둘이 이렇게 가서 먹기는 좀 힘들었고 그때 제일 참을차가 매니저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많이 먹고 나왔죠. 여러 명이 가셔가지고 메뉴를 좀 여러 가지를 시켜서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 형이 많다고 하면 진짜 좋은 거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때 한 4, 50만 원 쯤 먹었어요. 자 돈스 형 헤어밴드가 점점 후광처럼 느껴진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정말 이 돈피셜 믿을만한 집들인 것 같습니다. 양도 엄청나게 많고 맛도 확실하게 보증되어 있는 집들 세 군데를 지금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단은 공개를 못하고 데스타그램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 무한리필지만 알려주면 되어가신 분이 있는데 무한리필 어떤 종목이든 무한리필 잘 모르는데요. 그러시죠. 요즘 무한리필이 거의 없어요. 무한리필이 거의 없어졌죠. 돈스 형 절 받으세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형 한 달씩 비 얼마냐고 요즘 많이 씁니다. 평균적으로 많이 씁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숫자로 밝히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엄청난 질타와 기타와 수다지기 때문에 지금 대충 계산은 되거든요. 많이 쓸 때는 많이 써요. 많이 쓸 때 많이 쓰고 그리고 이게 어디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제가 얼마 전에 먼 곳에 갔다 왔는데 뭘 먹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 먹으러 가면 비행기 표값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몇백만 원이 되는 거죠. 호텔 경비까지 다 하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 버는 돈을 대부분을 다 쓰고 있긴 합니다. 아 이 연결 개수가 엄청나군요. 평생 식비가 아파트 한 채 값 된다 안 된다? 평생 식비요? 네. 최근 몇 년 식비도 그것보다 더 그렇군요. 아 엄청나네요. 자 아무튼 식비로 사회의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알려주신 분인데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석 달 만에 진짜 석 달 전에 하신 거예요?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아무튼 2주문 뺏어야 되네 너무 아쉽고 더 추천받고 더 좀 상담받고 싶은데 이렇게 한 시간 만에 보내드려야 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둘 다 안타깝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짧았는데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집 밖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화면을 보고 있자니 굉장히 지금 약간 문화 충격이 네. 땀을 많이 흘리셨어요? 지금 굉장히 좀 덥고요. 날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10월 6일 날 골라 골라서 만나요. 네. 여러분 정말 놓칠 수 없는 쇼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베텀 청취자분들이 사실 대부분 또 남자분들이거든요.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에게 남자분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형이 다음에 또 올 테니까 잘 있어 여기 잘 있어. 지금까지 1년 1 오피스텔을 섭취하신다는 돈효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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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좋은형이었다. 오라버니 또 와요. 물론 여성분들도 꽤 계세요. 네. 9월 30일 일요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옹. 이거 다 가야지 맨야미꼬가 이게 어느 아파트에 있는거에요? 되게 쉽게 설명 서비스 있는데 청담역일거에요 아마 그 디스크 수술하는 병원이 뭐더라 우리들병원? 우리들병원이요? 우리들병원이요? 청담동 로제동가스 우리들병원 대각선 건너편에 조금 올라가다보면 왼쪽에 국길가에 골목들어가는 데 있어요 다우리간장게장이에요? 네 거긴 양수역 뒤에 있고 다 맛있어요 미가양고기는 여기 수염시켰다고 하는데 아 수염시켜 가실거에요? 여기 미친집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 예약 안하면 못가실거에요 아 예약해야되요? 미리 특유의 맛이 어떤 사람은 싫은데 한번 맛들이면 중독되는 맛 아니 아니 다른집이랑 틀려요 먹어요? 이 집 음식은 다 일반적인 연남동에도 많고 사실 그러니까 잘하는 기준이 진짜 중국식으로 잘하느냐 우리나라 입맛에 안맞거든요 그러면 한국식에 맞춘 중국식을 하냐 그러면은 맛은 있는데 뭔가 그 느낌이 안나는데 이 집은 딱 중간이에요 모든게 안벽해 두부면을 같이 먹어야 된다고요? 그거 주거든요? 네 건두부면? 네 저한테 드셔보세요 진짜 여긴 나랑 가야되는데 왜요? 저를 좋아해가지고 네 가면은 확 너무 많이 먹어야되요 응? 뭐 너무 많이 먹어야되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다 싸줘요 막 허거를요? 허거를 싸온 적은 없나요? 아니 거기 중국집이니까 별의벽에 다 있거든요 아 돈스에 가서 이름 팔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음 왜 이렇게 남의 이름 팔면서 사면 ㅋ 좋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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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돈스TV 안하시냐고 네 아니 유튜브 하셔도 될거 같아요 제안없어요? 유튜브 제안을? 아니 저 얼마전에 시간이 없으실거에요 시간이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저는 수위가 분명히 100% 넘어갈거에요 유튜브 수위요? 네 유튜브 수위 좀 넘어도 되지 않습니까? 많이 넘을거에요 저. 아니 욕하세요? 욕하세요? 아닌데. 욕은 잘 안해요. 욕은 잘 안하는데. 그냥 여러가지 수위.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는 말들. 이런거 많이 하니까. 19금 방송하실거에요? 벗방이라고. 봐봐서 보면 벗을 수도 있죠. 더우면 벗을 수도 있죠. 요즘 다 편집해요 요새는. 네? 실제 방송도 있지만. 요새는 다 편집으로 이렇게. 촬영을 다 하면. 저희는 그런거 안하죠. 아 그건 안해요. 원테이크로. 생방으로 가서. 생방으로 원테이크로. 그대로. 이렇게 현장 말씀하실지 몰라네요. 사진 찍을게요. 멀리와서. 엄청 막히셨죠? 네? 그때 길이 많이 막히더라구요. 와 나 오늘 작아보인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르침. 나 법복. 합성해줄거야. 동자승. 동자승.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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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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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